청애 아직 안 왔어? 야, 저 느낌이 쎄하다. 영영 간 거 아니야? 이거 다 돈으로 바꿔주세요. 이거 어디서 왔어? 내 여자친구 어딨냐? 결혼을 두 번 했는데 남편이 둘 다 사망. 처음에 멀쩡하던 신랑이 어쩌다가 실명을 했는데? 실명이요? 인어 공주 이야기하라? 맞다, 인어 죽었던 것 같다. 죽는다고? 허준재 가족? 아, 무슨 동화 속에 온 거냐? 네가 세상 속으로 나온 거냐? 네, 웃긴다.